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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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철권 이기면은 살려줄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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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약간 자손이 많아 저희 지정공으로 가고 희승현 게임 잘 안 지는데 진짜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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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ง給줘서 남은 키도 야 너 잘해 가 가 아 이제 나와주네 야, 야 하이 하이 야 야 늙어서 그래 야 늙어서 그래 나이스 나이스 야 됐어 가 저쪽으로 가 알았어 turning 르라멘 거니까 식상에서 껐어요 저 섞은 거 아니야 형 식상에서 화나서 그런 거 아니고 그 정도로 속 좁은 귀신 아니야 흐 너희들 왜 준비했어 와우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 하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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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Captain 내 친구들이야. 친구들이야. 그냥 세 명만 들어오라고. 음료를 준비했어요. 심형 귀신이야. 심형 말면 사면 되는 것 같아. 어? 두 손으로 돼요? 귀신. 아 이거 연결 수 있어요. 그렇지. 아 좋네. 네. 이미 귀신. 아니. 그럼 야. 인간과 귀신이 하나 되는 세상. 자 가서. 일본어로 하겠어. 밸런 사람 시면 귀신. 시면 시면. 아 시면 시면. 신갈 잘 먹었고. 한 명 정도 봐야겠다. 한 명 정도 봐야겠다. 맛있어? 잘 헷갈려? 비각을 잃어야 될 수 있어. 2번. 어. 정환이 2번. 니키 귀신이네. 아니 아니 아니. 쟤 모르겠네. 쟤 모르겠네. 쟤 모르겠네. 아까 저기서 더 올라오더니 걔가 진행을 봐줄 거야. 인사 좀 해. 아까 거기서 올라왔어. 저기 가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는 6층 다니네요. 난. 하나. 아... 남자여일 계획. 양범 unterwegs. 오폴보 스reek이 헬넷 Sherman 회의를 축하해주세요. 유튜브 중Who noom leaving or not behind to school. 네2 많이 깜고 wildlife, 크림 Czyli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법을 조개를ération 해주세요. 니빈센터의 첫 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두ior... 기분을 Wear an Henたい 이읬드들과 의견을 살가고, 의견을 살갑적으로 차진해오여, 제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트평 Кив지와 무릎이 편사하여 사지합니다 드디어 선생님 센터의 첫 번째 각신이 끝났습니다 아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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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퓽يف 하하 아하하하 왜 혼자 놀아요? 같이 해! 하나 둘 셋!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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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썼습니다 아 이건 무출 귀신이라서 혼자들도 모를 수 있어 아 그럼 같이 해 주겠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귀신이 있긴 있는 거야? 있습니다 아 연기하는 거야? 귀신이 사람인지 모른다더니? 진짜 잘해 저 기적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 넌가보다 넌가보다 아니 아니 오늘 속으로 오는다 오늘 속으로 오는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귀신 3명은 우리 서로 우리도 아니지 우리도 아니지 그러니까 왜? 넌 사람이야 네 감사합니다 응 너랑 나랑 희생이랑 정원이 사람이야 O O O O O O 그 alguna 아 난 제이크는 그냥 이제 약간 쟤는 바보 안 돼? 그냥 그게 아니라 막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 같아 나 잘 모르겠어 그치? 그치? 아니 오늘 초면인데 너 나랑 비슷한까라 같아서 아까부터 계속 옆에 오라고 희생해서 사랑해 희생이 거짓말 못해 저 그렇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동공이 가만히 있어 저렇게 큰데 거짓말해 희생의 사람이죠? 그렇게 좋아요 아 희생이 사람이야 희생이 보자 믿기 보자 난 서훈이가 계속 의심대 본전 자체하려는 의식이 아니냐? 아 전 아닙네 아니 내가 너무 말 잘하는 걸 아는데 오늘 말이 없어 너 지금 귀신을 무서워하는가 아는가 귀신이든가 둘 중 하나를 봐야 돼 제가 사실 마피아 게임을 잡고 이건 괜찮은 귀신 게임이니까 귀신이니까 누가 말이 없지 지금요? 말 많은데 막 정원이가 말이 많네 정원이를 계속 근데 제가 흉수를 마셔봤잖아요 너무 달아서 약간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이게 심건가 당건가 할 정도면 그거는 신맛이 조금 있다는 거니까 그걸 성은이 형이 했으니까 이제 성은이 형이 귀신이에요 연기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귀신이 아까 밤에 셋이 자기들끼리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나신과 헷갈렸던 사람들은 사람인 거야 아 그렇네 확실하게 신맛이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제때는 저는 헷갈렸어요 저도 단맛이 신맛이 제가 셋 중에 하나 한 명 죽여 누구 죽여 누구? 성은이 형 성은이 형 저는 지금 이해를 못했어요 잠 못 자서 혹시 정신이 없을 거예요 내가 확인할게 넌 왜 하는데? 아니 저도 이제 긴가민가 했어가지고 아까 신맛이 사라져요 그래도 너 목에 들었잖아 눈에 안 들었어요 눈에 안 들었어요 눈에 안 들었어요 눈에 눈빛을 봤어요 눈에 눈빛을 봤어요 눈에 눈빛 자 손톱에 손톱에 하겠습니다 눈에 눈빛을 주면서 찍으면 돼 가장 긴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다 분비하네. 많은 주목을 받은 henry sree Yams이 최고 변론 해주시죠. 나는... 나는... 저는 귀신이에요. 저는 귀신이에요. 흐하핳 흐하하하하하하하 귀뽀 어음 귀뽀 어음 흐하하하하하 야 이게 어떻게 나가면 뭐가 있니? 이 기본이 아닌거지? 흐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이미지가 아니야? 이미지가 정직한거야? 이미지 이미지가 바로입니다 지금 바보 둘이지만 마법에 이야기해 아 저는 저.. 1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시민인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떡하지?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시네요. 형님을 살리고자 하면 어? 살리는 거 없어. 귀신이라고 말하면 다음 하나 둘 셋 귀신이 다음이 죽이는 거? 네. 어? 귀신이 다음이 죽이는 거? 다음이 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야. 뭐야? 죽이는 거야? 뭐야? 뭐야? 올림을 죽이는 거야? 뭐야? 이거 죽이는 거야? 아유. 진짜로. 우리 다섯 씨들 다 살리고 싶었어? 아유. 오잉. 오잉. 양심에 갇차게 느꼈어요. 그래 그래. 진짜. 손 잡고 가라. 빨리 끝내줄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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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유. 야. 아유. 아유. 공간사원이거든요. 어? 잠깐만.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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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이 세 명은 고개를 들긴 들었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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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이 의미. 播 confort 툭히 사랑해 툭히흡 stripes 툭히 спасибо 야, 뭐야? 나도 신경이 되게 좋아서 마시지? 어, 방안 2번? 귀신 한 번! 귀신인데 사랑한 척 한 거! 뭐야? 저요? 뭐야? 진짜 신경을 잘 먹어. 신경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솔맛병으로 이리 와. 맛을 봐. 신경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신경을 잘 먹긴 하는데 식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저 거의, 나 거의 식초 넣어주세요. 오, 왔다, 왔다. 우리 애는 확실하게 다르게 돼요. 감하시면 안 돼? 저는 2번. 나 빨간. 확인만 해, 확인만 해. 신경을 잘 먹으면 식초 넣어주세요. 신경을 잘 먹으면 식초 넣어주세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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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야? 어, 심폐인데 이거. 어떡하지. 아침이 바깥습니다. 아침이 바깥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주! 아주! 내가 더 숨깁니다. 아주! 아주! 아, 나 어떡하지? 귀신 누른 자. 아, 나 어떡하지? 저요? 정원아. 제이크아. 둘이 가는 게 좋아가지고 고개를 다시 숙여주세요, 지금. 저 아는데? 숙였다가 들어야 되는데 안 숙였어? 아니, 왜냐면 아... 들고 있었어! 아니, 그냥 그 노래 부르면 다 먹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아, 저 노래 들어와 하셔서 이런. 야, 너무 친한다, 이거. 제이크 형이. 아니, 근데 뭐... 아, 너네! 계속 이런 거 있지 않으면 숙여. 이만 봐도 안... 제이크 봐봐. 제이크 봐봐. 제이크아. 제이크아. 야! 너 지금 이 꼴이 어디까지 있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거짓말. 아, 우리 못 참아. 니키 사람이야. 이제 편해졌잖아. 네. 아까! 나 아까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 아, 여성은이는 세상을 다 살았는데 호기심이었다. 아, 좋다. 진짜 귀신 아니에요. 이거 헷갈릴 수가 없을 거야. 진짜 귀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단 게 너무 달아요. 아니, 진짜. 정광아 왜 갔어요? 정광아 왜 갔어요? 정광아 왜 갔어요? 다 단 게? 나도 저거의 맛. 주스 맛이 어땠어? 그냥 달았어요. 아까 그 맛. 포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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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지금 그 말 할 때 13번 깜빡한 거야? 포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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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는 게 괜찮은가? 괜찮아. 한 명은 기회가 돼있어. 기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아... 정원인가? 정원이고 정원이 있듯이 최후배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표정이 너무 기가 나. 아... 진짜 아닌데? 그래,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그거 때문에 의심하는 거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노래 부르는지. 아... 어, 했나? 근데 다시 이렇게 이런 거. 정원이랑 왜 둘이 맞지? 너도 헷갈렸지? 저도 헷갈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아니에요? 둘이 시민이라는 거예요? 둘이 귀신이에요. 둘이 귀신이죠. 아, 지금! 귀신이면 정원이 귀신이다. 가자. 고향십니다. 하나, 둘, 셋! 아, 다운. 오, 지금. 아, 똑같은 괜찮은데. 아, 똑같은 괜찮은데. 귀신 아닌데? 레기 씨는 귀신이었을까요? 인간이었을까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안 말이야, 안 말이야. 네. 반갑게도 고고한 인간이 와, 뭐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쉽다. 뭐야? 진짜. 빨리 죽겠어요, 왜? 우리 표정이 진짜 좋아요. 진짜. 표정이 엑시맨이다. 이번 번만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야, 사람인데 귀신이 좋네. 뭐야, 뭐야? 왜 이래? 이렇게 찔리는 연기를 잘해. 야, 이 꼴이는 왜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냥 이상하게 너무 재밌지. 아, 전 정원이도 아닌가요? 희생인가? 아, 저 진짜 아니에요. 저 주스 진짜 달았어요. 형, 얘 라고? 너야? 이거 저 아기인가? 이번엔 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까랑 똑같은 마시지. 아까랑 똑같은 마시면. 아, 그러니까 아까 뒤에 신경이. 형. 뭐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말을 안 하는 선우도 좀. 저요? 선우도 이상하네. 아, 일단 죽이고 볼까요? 스스바 어땠어요? 무슨 맛이었어요? 아, 근데 넌 보면 볼 수 웃기신 같아. 근데 아빠가 왜 서라이를 너무 나와. 왜 서무를 죽여. 어? 왜 너무 흔들어 서무를 죽여? 왜 몰아가요? 어느 소리가 몰아가? 어느 소리가 몰아가? 아니, 뭔 소리가 했다. 어, 약간 이상해. 귀신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야, 누가 죽이고 가셨지. 제이, 제이. 아, 서우도 이상해. 둘, 셋. 제이 형. 제이. 제이? 제이. 만약에 이거 제이면은. 저요? 제이. 만약에 형편을 하면. 아니야, 이거. 제이. 제이. 너야, 너야, 이거. 오케이, 한번 들어봅시다. 드러나 봅시다. 왜요? 네가 왜 아닌지 아는 게 본론 아니에요? 본론. 형이 왜 아닌데요? 옆에서 꼼축 훔쳐 봤어요, 계속. 또 원래는 꼼축 훔쳐. 그러니까 이걸 했으니까 꼼축 훔쳐. 이걸 했는데 그냥 뭐. 갚기를 했다. 갚기를 했다. 아니, 그게 안 됐다. 갚기야, 갚기야. 제이 씨. 최고 대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 씨. 2. 1. 2. 3. 아, 사랑 같은데. 1. 2. 3. 2. 2. 2. 2. 2. 2. 2. 2. 3. 2. 2. 3. 누구야? 뭐야? 2. 2. 2. 3. 2. 3. 2. 2. 2. 3. 2. 2.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저 이렇게 몰아가시잖아요. 제이 코에 코보초. 왜 코보초 가만히?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신문으로 해줬어요. 야! 3. 3. 3. 4. 니키. 니키. 아, 웃었는데. 니키 좀 잘했어요. 아니, 근데 뭐. 아, 너네. 너네. 여기 있지 않았어? 이번엔 뭐. 제이크 바람. 아, 아까랑 똑같은 말이잖아. 아까랑 똑같은 말이잖아. 아까랑 똑같은 말이잖아. 아니, 그래도 아까 제 신문이었잖아. 뭐야? 이번엔 제이크 바람. 넌 또 뭐야? 내가 죽인다고 말했잖아. 아, 뭐야? 뭐야? 야, 귀신 빼고 같이 단독방 파자. 좋아요, 좋아요. 아, 내 귀신 팀한테. 뭐예요? 막내드. 야. 오, 우리 막내드. 맞아. 내가 저기 즐겨먹는 건데. 나 이거 쌩인 거 먹어. 선물할게. 설마. 와. 우와. 이게 저기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석재 씨와 아이들이. 그 나 선물을 받아준 건데. 20년 전에. 왜 취득. 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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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여서 먹어. agues.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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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강교 아니에요 이거? 저 지금. 아니, 아니야. 강교 아니야. 어디 가세요? 집 앞에 잠깐만 아니야 내 거야 아니 또 친구니까 편의 집 앞에 아니라고 경규야 얼음 같이 가 같이 가 잠깐만 지금 여기 안에 두는 거 지금 깨졌네 우리 약속을 했었던 건 있어 제주도 안 가겠어요 제주도다 그런데 내 미디야 다 시간은 없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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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이게 또이다 이제19 Hope 저는 귀신이예요 넌 귀신이예요 일단 보냈습니다 아니 저 아닌데 너는 아닌데 다른 귀신만 얘기하면 봐 반갑게도 복고한 문관이 우와 뭐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뭐야 진짜 아니야 야 야 야 진짜 우리 귀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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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은 귀신이 귀신이 감사합니다.